네, 다시 한번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시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시장이 정말 쉽지 않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이 와중에 또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색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슈카님. 요즘 하루하루가 주식이 쉽지가 않아요.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요즘 아무래도 다시 지난주 조정이 워낙 깊게 나온 상태에서 3일간의 반등 후에 오늘도 조정이 좀 깊은 하루였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깊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도 오늘 사실 조정이 좀 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도 사실 1교시 중국 시왕 브리핑 나오면서 2교시 어떤 분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오늘 너무 든든하게 2교시 사실 저도 가장 많이 도움받는 김경환 팀장님 와 계셔서 오늘 저희 중국 시왕 브리핑을 조금 짧게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죠. 오늘 1부와 2부에서 중국을 부셔버릴 예정입니다. 중국 시장을 확대하게 분석할 예정이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 기준 먼저 리뷰하고 상대한 뉴스를 조금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3대 시장 모두 다 밀리는 하루였고요. 상해 지수 기준으로 지수 1% 정도 밀려서 3,501포인트 3,501포인트 겨우 지키는 모습이었고 심천시장이 최근에 상대로 가장 강한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낙폭은 가장 깊었습니다. 마이너스 1.53% 밀려서 2,437포인트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1% 밀려서 3대 시장 모두 다 밀렸는데 좀 특징적이었던 게 기존에 강했던 심천시장이 좀 밀렸고 하락했던 배경은 기존의 시장 주도였던 배터리 기업들이 낙폭이 오늘 조금 깊은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악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시장 전반으로 약간 위축되는 가운데 최근 많이 올라있던 종목들의 차이실름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닝더스타이가 오늘 마이너스 2.74%, 2% 가까이 밀렸고 그리고 BRD가 마이너스 4.6% 밀려서 오늘 전기차 밸류체인과 배터리 기업들은 낙폭이 좀 깊은 그런 하루였고요. 반면에 상해 시장에서 오늘 백주 기업들이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오늘 백주 기업들이 악재가 조금 있는 하루였는데 시장 감독 총국에서 식품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테스트를 했는데 백주 일부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불합격한 브랜드들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백주 기업들이 전반으로 좀 위축되는 하루였고 더해서 백주 기업 추이를 볼 때 마오타이의 도매 유통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에 가격이 약간씩 내려가는 추세라서 그 부분도 부담을 줘서 오늘 대형주 전반, 중소형주 다 밀리는 모습이라서 기주모태 중원을 4.2% 밀렸고요. 그리고 오량액 돈을 4.7% 밀려서 양대의 종목 다 5% 가까운 낙폭이 보이는 하루였고 홍콩 돈을 내용이 좀 안 좋았던 게 월화수 3일 꽤 강하게 오른다면 오늘도 좀 낙폭이 나오는 하루였고요. 텐센트가 마이너스 0.6%, 알리바가 마이너스 1.16% 정도 밀렸는데 그 외의 테크 기업들, 카이시오나 일부 기업들은 낙폭이 좀 깊은 하루다 보니까 홍콩 시장도 오늘 하루는 좀 위축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는 중국 시장을 처음 봤을 때 한 몇 년 전이죠. 가장 놀랐던 게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저렇게 큰가 뭐 심천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각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이 우리가 말하는 술 기업, 백주 기업들이었잖아요. 소위 마오타이주나 오량의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규제로 나선 다음에 뭐 그냥 지금까지도 주구장창 내려가네요. 오늘도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물론 중국 정부가 어떤 품질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다. 그 이유 말고도 가격 언급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 사실 백주 기업들의 상대적인 약세는 어쨌든 큰 틀에서 좀 인식이 바뀐 것 같긴 하고요. 기존에 이제 중국의 백주 기업들이 전 세계 주류 관련 기업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리고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었던 프리미엄의 근거는 어쨌든 중국 인민들,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위치하고 있었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에서도 향후 앞으로 성장해 나갈 중국의 소비를 대표한 기업 포트폴리오로서 백주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좀 노이즈가 된 건 시진핑의 공동 부유라는 정책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서 그 공동 부유가 어떻게 보면 럭셔리 소비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사치에 대한 경계의 성격이 좀 많이 묻어나다 보니까 사치를 대표하는 고급 술인 백주 기업들이 최근에 더 시장의 좀 관심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중국의 중추절, 추석 연휴 앞두고 선제적으로 백주 기업들이 시장 가격을 낮춰가고 있고요. 이제 보통 추석 명절이라고 하면 수요가 급등하는 구간이니까 보통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을 유지하거나 해도 상관없을 건데 오히려 정부의 정책 눈치를 조금 보는 건지 도매 가격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마우타이 같은 경우가 원래 도매 가격에 대략 3천 위안 정도 거래됐었는데 지금 거래된 가격을 2,800 위안까지 한 200 위안 정도 10% 가까이 낮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낮추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기 반응해서 마진이 압박을 받는 거니까 오히려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감히 내술 잘 팔린다고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공동 부유를 주장하면서 우리 인민들한테 좀 싸게 공급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감히 가격을 올릴 기업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놀라웠던 게 세계 수리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주모태주 이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 몇백조를 호가했는데 요즘 여전히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와야죠. 맞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가격 정가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료 가격이 높아졌을 때 마진 압박이 생기게 될 건데 그걸 판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데 필수 소비자에 해당되는 음식류 기업은 그런 이유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치제 성격인 백주 기업들이 최근 정부의 눈치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니까 마진 압박은 마진 압박대로 받는 상황에서 가격 정가를 못하다 보니까 더 풀리면 약간 소멸되고 있는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사실 중국 내에서 성장을 대표한 산업들 그리고 정책 수혜를 받는 산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 강자 지위는 조금씩 조금씩 상태로 약해지고 있는 트렌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인이어서 중국 본토에서 백주 기업들, 술 기업들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손절을 하자니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고 향후에도 그렇게 정부의 스탠스가 이 술 기업들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일단 백주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백주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뉴스들이 시장에 있나요? 그리고 오늘 몇 가지 뉴스 나온 게 국유자산위원회 국자위에서 하반기 국영기업들이 구조조정에 관한 안이 나왔고요. 국영기업들의 구조조정 통해서 선진 제조기술과 혁신기술을 집중하겠다고 해서 정책 방향성을 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국유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송배전 장비나 물류나 전략자원, 식량기술 같은 중국 내부에서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혁신기술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해서 혁신의 방향성을 좀 가이드라인에 내줬고요. 힌트를 몇 가지 얻을 수 있었던 건 송배전 장비 같은 걸 대표적으로 고압전류선 같은 그러니까 서전동송이라고 해서 서쪽 그러니까 사막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들을 동쪽에 전기소비량이 많은 상하이 같은 지역으로 보내는 고압전류선 같은 것도 중국 정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어버릴 수가 있었고 또 더해서 하나 나온 게 공신부에서 화장품 산업단지를 건설 예정이라고 해서 중국 내에서도 화장품의 산업으로서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가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진출하면서 마켓을 많이 가져갔던 부분인데 지금은 중국 내에서도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정책 지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이 화장품 산업으로 어느 정도 약간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중국 마켓 덕분에 프리미엄을 받은 화장품 기업들 입장에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중국 소비 시장을 접관한 컨셉으로 봤을 때도 국내 시장에서 화장품보다는 최근은 의료 소비 쪽 우리가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들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찬찬히 보면 중국의 국유자산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반기 국영기업의 구조 조정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손 배전 장비나 물류, 식량 기술 이쪽으로 좀 민다 그러는데 이게 왠지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살짝 나네요. 국영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인프라를 좀 업 시키겠다.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영기업의 자원 효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국영기업들 요구한 게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더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말도 나오고 기존에 효율적이지 않았던 자원을 재분배해서 더 효율적인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정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도 의지로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산업단지 건설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니 정부가 국가급의 이런 화장품 제조단지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중국 정부가 잘하는 게 중국 내수 소비에서 거대한 마켓이 만들어지면 그 마켓을 외국인들에게 내주기보다는 자체의 산업을 키워서 그 마켓을 소화하는 게 주특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장품 산업도 최근에 중국의 소강사회 그러니까 이 인당 GDP 만불 사회를 넘어가고 나서는 많이들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미용에 관련된 시장들 화장품 관련 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을 막연히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빼앗기기보다는 스스로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잘하는 게 정부 자금으로 밀어서 산업을 키우는 건데 화장품도 역시나 정부의 어떤 정책의지가 들어가고 있는 산업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만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민인들을 위해서 좀 싼 가격의 화장품들, 싸지만 어느 정도 질은 좀 되는 그런 화장품들을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사실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노리는 화장품들이 그런 화장품들에 보다는 대부분 고급 이미지를 가진 화장품들로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싼 가격의 화장품들은 자기들이 국가 단위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고가 화장품들은 공동부유에 반하니까 때려서 너희들 수입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더라고요. 지금 슈카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 게 의외로 중국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큰 부자들이 사실 쓸 때는 화끈하게 쓰는 성격이 있는데 문제가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사치에 대한 경계가 어느 정도 묻어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급 브랜드 흔히 말하는 최고급 화장품이나 기존의 럭셔리 명품에 해당된 화장품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정책에 반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위축이 좀 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LG 생건이나 아모렉 퍼시픽 좀 잘 올라야 되는데 중국에서 또 화장품 규제를 한다니까 또 좀 마음이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시장의 이슈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이슈로 봐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마도 중국 시장 하반기에 바라볼 때 정책의 이재나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내놓은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에 대한 해석들이 자료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평소에 이제 정책 관련 이재나 있으면 지금 이교수 신박용 씨, 김경은 팀장님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는 편이고 오늘은 신영의 성현주 연구원님께서 또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에 관해서 관련 자료 발간해 주셔서 내용 좀 공부해 보고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시진핑이 공동부유라는 키워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현대 중국사에서 기존에 마오쩌둥이 가지고 있던 공부론,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시기가 있었고 그 넥스트 세대가 덩샤오픽의 선부론, 그러니까 먼저 잘 살 수 있으면 먼저 잘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가 있는데 사실 공부론의 시기는 중국 현대 역사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5천만 원 넘게 굶어 죽는 시기였기도 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태부하는 시기였는데 시진핑이 말한 공동부유가 어떻게 보면 기존 마오쩌둥의 공부론을 회상하게 만들면서 조금 걱정하는 시선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본 자료에서도 지금 2021년에 나온 시즌핑의 공동부유를 공부론으로 돌아가는 회기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현대판의 어떤 분배를 그냥 감안한 걸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공부론, 선부론. 사실은 중국을 제가 역사를 정확히 최근 역사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 최근에서 3대장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나고 이 마오쩌둥 주석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큰 획을 그은 게 소위 우리가 아는 덩샤오팅, 등소평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주석분들이 있었지만 존재감은 좀 작았는데 이번 시진핑 주석은 그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팅 주석이 차지하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온갖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아젠다를 좀 만들어서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거든요. 일단 아마도 그 공동부여량 키워드를 해석한 시선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공동부여량 키워드가 나온 것 자체의 맥락을 보면 그렇게 아주 생뚱박해 갑자기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게 기존에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발전 목표라는 게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그러니까 2단계에 걸쳐서 사회가 발전해가길 원하는데 그 1단계 목표고 우리가 많이들 말하는 샤오팅 사회라는 겁니다. 이 샤오팅 사회라는 건 한자로 하면 그냥 소강사회 그러니까 작은 편안함인데 그 기준은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면 될 것 같다. 호랍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 정도를 만들기 원한다 했는데 그 목표 시점이 정확히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인 2021년까지 샤오팅 사회를 달성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2021년 기준으로 어쨌든 GDP가 1만 500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굶어 죽을 정도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샤오팅 사회는 달성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게 1단계를 달성한 거고 2단계 사회발전 목표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고 해서 이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100주년이기 때문에 타겟이 204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발전이 1단계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2021년까지 1단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가서 2049년까지 가는데 그 키워드가 뭔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 공동부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갑론을 박에 약간 있는 것 같은 게 이 공동부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현대 중국사회에서 가장 상처였던 공부론을 떠올리게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걱정의 목소리 다시 과거의 역사를 회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트라우마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부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 중국사회에서 정책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부론 시대가 있었고 선부론 시대가 있는데 공부론 시대가 아까 전 말씀드렸던 기존의 모택동원 시대인데 그게 1950년부터 대략 1980년까지 30년간이었는데 그 30년간에 이제 중국 현대 역사에 가장 많은 상처를 줬던 대학진운동이라고 해서 7년, 15년 만에 선진시장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잡겠다는 목표에 많은 정책들이 시행됐는데 5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었었고요. 굉장히 중국에서 굉장히 아픈 상처였고 또 그 이후에 그 과거를 덮기 위해서 대학진운동 이후에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서 학교들을 다 문 닫게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문화가 태부하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사실 중국 입장에서 거의 잃어버린 30년이었거든요. 그 상처를 다 덮고 나서 1980년 가까이 돼서 나온 게 이제 등소평의 선부론. 그러니까 이대로는 다 굶어 죽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도와줘서 다 같이 잘 살게 되자 선부론의 시대가 지금까지 펼쳐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으로 봤을 땐 사실 시진핑이 공동부여라는 키워드를 내놓은 것 자체가 과거로 돌아가자 정도까지로 보는 건 조금 과한 것 같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선부론이긴 한데 거기에 분배의 키워드를 약간 썩자. 그러니까 약간 믹스되는 정도로 보는 게 어느 정도 중립적인 객관적인 뷰가 아닐까라는 정도가 자료의 논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최근 현대 역사에 사실은 앞서 말한 공부론 같이 부유의 지자 시대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 사회주의하고 조금 거리가 먼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될 사람 부자가 될 사람 약간 자본주의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들여오고 심묘 백묘 그 말이 있죠? 껌던 시던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약간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하니까 지금의 중국의 샤오캉 사회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런 자본주의적 발달을 좀 늦추고 늦추거나 왠지 낮추고 진짜 사회주의식의 어떤 그런 공동 부유 그것도 줄이면 공부지 않습니까? 이 공동 부유로 다시 간다 그러면 이 중국 GDP 성장률이 왠지 앞으로는 좀 낮춰질 것 같다.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들거든요. 확실히 공동 부유라는 키워드 자체는 어느 정도 분배의 성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성장의 속도가 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가는 건 합리적인 불안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공동 부유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시진핑이 공동 부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강성이라는 지역을 시범직으로 선정해서 그 안에 공동 부위를 실현하고 그걸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절강성이라는 곳이 중국 내의 성급 도시가 한 2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GDP 총 규모로 한 4위 정도 되는 꽤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그 절강성 내의 공동 부위를 먼저 시현시키는 건데 그 목표를 보면 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큰 틀에서 나뉘어져 있는 게 성장 목표가 있고 분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목표의 키워드가 네 가지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과학기술과 혁신기술을 좀 육성하고 그리고 내수 확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내수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소기업을 좀 키우겠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경제를 달성하겠다고 해서 탄소중리 키워드도 굉장히 진하게 묻어나고 마지막이 좀 재미있었는데 사치를 금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성장 목표의 하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치 금지라고 하면 아까 전 자기가 논의했던 대로 백주 같은 아주 럭셔리한 술 소비나 아니면 럭셔리한 프리미어 브랜드 소비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약간 절제해야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는 분배 목표도 명시되어 있는 게 1차, 2차, 3차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의 분배는 최저임금을 통해서 먹고 살기는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2단계 분배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나눠줄게. 그래서 세제개혁에 대한 힌트가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대기업까지 잘 사는 애들이 좀 사회화는 해라 정도인데 이 3차는 이게 규제의 성격으로 갈 건지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약간 감로늘박은 있는 것 같고 아직의 다수의견은 강제로 뜯어내겠다 보다는 도덕적으로 너희 그래도 잘 살고 있으면 좀 많이 풀어라. 이번에 텐센트도 1조 넘게 사회화환원한 것처럼 좀 대기업들이 많이 환원을 하기를 도덕적 기준을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지금은 더 다수의견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도덕적 기준은 말이 도덕적 기준이지 사실상 어떤 법문으로 있는 규정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단 목표를 살펴보면은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성장 목표는 뭐 좀 이해가 되거든요. 과학기술로 성장하고 내수 확대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정말 되게 어려울 거 같아요. 이런 목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성장 목표니까 친환경 경제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 성장 목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분배 목표가 최저임금까지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가 세금을 많이 때려서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 그리고 대기업 사회환원 한마디로 대기업의 어떤 방식으로든 배당을 강제하건 자사준매입을 세게 하건 기업에 쌓여있는 현금 인용 같은 걸로 사회 환원하는 거를 어떻게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금 많이 걷고 결국 대기업한테서 뭔가를 가져오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만약에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면 정말 중국에서 기업하기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세지 않습니까? 방법이? 그러니까 정책의제 키워드가 나온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행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세금을 통해서 사회의 분배를 어느 정도 구성한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도 어느 정도는 있긴 하거든요. 부자 증세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거기로 연결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강도가 실행될 때 어느 정도인지인데 그 부분은 아마도 이 교실에 저보다 훨씬 전문가인 김경환 팀장이 계시기 때문에 2교실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공을 넘겨도 될 것 같고요. 이제 3단계인 대기업의 사회화는에 관련된 건 만약에 강제성을 띠게 되면 매우 공포로울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2교시로 공을 넘겨도 될 것 같고요. 그것도 2교실입니까? 네. 넘겨도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만약에 배당률이 강제성은 없겠지만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굉장히 높게 유지된다면 중국 증시 전체가 배당주처럼 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이 3년임 또는 앞으로 4년임 쭉 가기 위해서 공동부위라는 키워드 아까 말씀하셨듯이 덩샤워핑이죠. 마오쩌둥 시대의 어떤 공부론과 연결되는 그런 걸 갖고 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 변화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결국 중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정책위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가져가기보다는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뭐가 변할 건데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동부유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기존의 구조가 최상위 구조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평균 이하의 구조가 너무 많은 거니까 허리를 조금 두텁게 하겠다는 컨셉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으로 봤을 때는 중산층을 더 늘리겠다는 거고 기업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들의 파워를 힘을 좀 더 실어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도 소거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강소, 중소기업 선정한 것처럼 소거인이라는 기업들을 선정하는데 그게 대략 한 4,9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에 해당된 창업판이나 과찬판 같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에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의 규제를 직접 때리는 방향보다는 세제개혁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분배구조를 좀 효율화시키는 방향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규제가 계속 때리는 방향보다는 세금으로 아마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다수의 경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사치에 관련된 경계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럭셔리 소비나 과시나 이런 것들이 중국 사회도 꽤 많이 만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리미엄컵 브랜드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공동부에서 사실 사치에 대한 절제라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정책의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 럭셔리하거나 과소비보다는 좀 합리적인 소비 그러면 좀 합리적인 가계대를 가진 브랜드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공동부위와 다 같이 좀 잘 사자고 하는 거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들도 뭔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최선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우리가 흔히 세금의 어떤 분배를 세금을 통해서 분배하는 국가들은 북유럽을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수사율이 아주 높은 대신에 국민의 전체적인 GDP 수준이 높고 이런 나라를 떠오르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실험적인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좀 빠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하기에 좀 빠르지 않을까요? 일단 아마 공동부위와 같은 거대한 변화나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겠구나라는 정도 이 느낌을 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된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반적인 정책 목표에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는 내년에 있을 시진핑 정부 3기 연임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포커실만 맞추기 위한 포석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보면 약간 서두른 느낌은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시진핑 정권의 파워 자체가 과거보다 굉장히 독점화되어 있고 권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키워드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더 긴장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시행이 나올까 봐. 그리고 왠지 아무래도 일당이고 한 명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신과 뜻을 반대로 하는 부자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하는 그런 정적들이 대부분 부자이실 테니까 왠지 이걸로 우리를 치면 이런 걸로 정적들을 때려서 조금 낮추고 자기의 어떤 스니핑 주석의 3년임, 4년임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안 좋게 생각하면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우려가 좀 들거든요. 옆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신설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 혹은 과거로 회계에 대한 트라움을 만들어낼 만한 키워드인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사실 정책으로 구체화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방향성은 이제 정해진 것 같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갈 거냐 정말 과하게 갈 거냐 아니면 합리적인 레벨로 갈 거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현재까지 레벨로 봤을 때는 너무 급진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공부로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학진 시대에 우리가 약간 농담 삼아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해서 참새 잡고 그랬다가 예기치 못한 가뭄이 오면서 큰 어떤 피해를 입었던 시기인데 이번에도 참새를 잡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경제에 좀 어떤 규제를 강하게 했다가 성장이 좀 꺾인다면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역사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투자자 입장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움직임 아니면 구체적인 제도 구체적인 법안 이런 것들이 대량 어느 정도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된 정책들은 연속적으로 발표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서도 이제 절강성의 시범지구에 대한 성장 목표와 분배 목표를 각각 4가지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는 그 안에 30가지가 넘는 세부안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절강성의 구체적인 세부안이나 변화 모습들을 시장이 업데이트하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고 아까 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중국 역사에 가장 실패했던 대학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이나 그 절차가 사실 중국 역사에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그 시대로 회귀하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없지 않을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저기 멀리 있는 영국은 코로나 갖고 지금 나라 전체가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없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실험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절강성이라는 곳에서 30개 이상의 규체적인 법안으로 어떤 이런 공동부유를 국가 내에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확산하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 절강성에서 나오는 어떤 액션 아니면 이 결과들을 좀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공동부위라는 키워드를 이야기 위한 키워드로서 절강성은 좀 중요한 시범지역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유럽시장하고 미국시장 선물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유럽시장은 오늘 한 마이너스 0.4% 정도 소폭 밀리는 모습이고요. 미국 선물은 지금 소폭 밀리고 있긴 한데 다우존스는 그래도 플러스 0.1% 정도 소폭 올라 있어서 뭐 변호사 그렇게 큰 하루는 아니고 나 싸게 조금 밀리게 되지만 마이너스 0.1% 약포합 정도라서 선물 변호사 큰 하루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중국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미래식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도 약하고 중국시장도 증시가 어느 정도 약한데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2부에서는 중국시장 전문가시죠. 중국시장 애널리스트인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이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또 우리의 대응 어떻게 해야 좋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